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예쁘고 고와서 듣는 사람마저 덩달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누군가 얼굴이 떠오르시죠? 힘들다고 짜증난다고 누군가가 밉다며 주둥이 내밀고 불평할 만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분들은 밝은 미소를 머금고 예쁘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곱고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보시자구요.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깊은 배려가 담겨있다.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공감과 배려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그러니 굳이 예쁘게 말을 하려고 꾸미지 않아도 향기나는 고운 표현들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은 스킬을 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권위주의와 엄숙주의에 찌들어있는 사람이 유머로서 해지고 싶다고 해서 유머와 관련된 책을 좀 읽는다고 그게 유머로서 해지지 않는 것과 같은 리치죠.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스킬로 커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 이상 언제고 말로 다 그 마음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공감과 배려가 담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심도 필요하죠.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이 말할 때 관심을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냥 건성건성 듣고 있다가 마치 개구리가 날벌레 잡아채듯이 착! 하고 말이죠. 상대방의 말어리를 자르고 자기 얘기를 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똘망똘망한 눈동자를 굴리며 관심있게 끝까지 들어줍니다. 아직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하는 상대방은 진심으로 들어주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습니다. 예쁘게 말하기의 시작은 상대방의 말을 공감하며 끝까지 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칭찬과 공감이 더해진 표현을 사용한다. 예쁘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예쁜 단어만 나애라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공감이 더해진 표현을 곁들입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이 기분 좋고 행복해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오, 새 옷 샀나 봐. 예쁘네. 이렇게 말해도 충분할 수 있겠지만 오, 너 그 옷 어디서 샀어? 야, 너랑 잘 어울린다. 옷 자체가 스타일도 좋지만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옷들하고도 잘 어울려. 오, 신발하고도 어울리네. 야, 어우, 멋지다. 오, 일 끝냈어? 수고했어. 라고 말해도 충분하겠지만 그냥 잘했다, 좋다, 예쁘다, 열심히 했다는 말 한마디보다 그것에 좀 보태서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이거는 덧붙이려고 억지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에서부터 절로 나오는 거예요. 친구와 동료들과는 물론 자녀들과도 대화할 때도 칭찬과 공감이 더해진 구체적인 표현을 곁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기다려질걸요, 아마.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마지막. 긍정성이 넘쳐난다. 말이 예쁜 이유는 기본적으로 긍정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말을 좀 어눌하게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잔잔한 미소와 함께 입 밖으로 꺼내는 말에 긍정성이 담겨 있으니 예쁘게 들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SNS에서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싶을 때 뭐 토닥토닥 또는 쓰담쓰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긍정성이 담긴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느라면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쌓여있는 그 부정적인 기운을 싹 정화시키고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준다는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긍정성이 넘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잘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덕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에게 심통을 부리는 대신 응? 덕분에 이곳을 여유있게 둘러볼 수 있었어. 주문한 식사가 예상보다 늦게 나온다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는 대신에 덕분에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그치? 기다리면서 너랑 얘기도 더 많이 하고 말이야. 예쁘게 말하고 싶다면 마음의 긍정성을 더 많이 불어넣고 싶다면 덕분에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곱고 예쁘게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꽃밭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곱고 예쁜 말을 하기 위해서는 꽃밭을 가꾸듯 마음의 평화와 긍정성을 갖고 나가야 하는 거죠. 마음속이 지금 지옥이라면 아무리 입에서 예쁜 말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오질 않죠. 곱고 예쁜 말을 하고 싶다면 스킬을 쌓지 말고 마음속에 꽃밭을 먼저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긍정성이 가득한 곱고 예쁜 말을 하는 나날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고맙습니다.